그 다음에 공격된 모든 것을 찾아줍니다. 스티컴 털어볼라, 스티컴털이 두려워하다는 스님이지만 공격을 하죠! 스티컴 펄을 모여 just keep up 이 후... 스티컴 털어있에 도시할 것입니다. 점점 엄청 많이 플려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르치는데요! 목표는 기본적으로 탈출이 있습니다. 타이벌 이곳은 지금 전화시킨을 운소리고 있음까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전화시킨에서 공격을 막아내면 지정하여 전화시킨이 지나면... 이곳은 지금 이곳은 그곳에서 전화시킨 수중에 저장한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전화시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 전화시킨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전화시킨이 전화시킨을 안전화시킨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화시킨이 전화시킨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